다음 소식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서구 푸른솔 생활학교 지역아동센터에 꿈의 책방 구호점을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꿈의 책방은 열악한 재정으로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에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해주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곳에 아동 눈높이에 맞는 책방을 조성하고 아동도서와 교구 등도 지원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매년 공모를 통해 지난 2014년부터 꿈의 책방을 조성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매년 두 곳에 꿈의 책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